지난 영상에서는 형 아노비스가 동생 바타에게 어떤 일이 생긴지 직감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은 14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첫 문장 그의 심장은 물을 삼켰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단어 이거 삼키다 라는 뜻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물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바타의 온몸이 떨렸다 여기서 가운데쯤에 있는 단어 떨다 이런 뜻의 단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쯤에 있는 단어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는 큰 형을 보기 시작했다 그 다음 문장 그의 심장은 항아리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의 큰 형 아노비스는 동생의 심장이 든 찬물에 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굉장히 길게 끊었긴 했지만 여기 다 나왔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가 그것을 마시게 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수루 이거는 마시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의 심장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집트 사람들이 좀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은 없는 것 심장이 3년 동안 계속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심장을 찬물에 넣어서 그걸 마셨더니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타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그가 이전의 모습처럼 되었다 그런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리고 나서 하나는 다른 하나를 포옹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동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명서로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쯤에 있는 단어 캐니 이거는 포옹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하나는 그의 동료와 이야기했다 결국 형하고 동생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문장 그리고 나서 바타는 그의 형에게 이야기했다 자 이제 기껏 살려놨더니 바타가 또 예언을 합니다 바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봐라 나는 모든 아름다운 색을 가진 거대한 황소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쯤에 있는 단어 이건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무도 그의 본성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황소가 될 건데 이 황소가 바타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너는 내 등에 앉아라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등 또는 척추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뭘 하냐면 해가 떠오를 때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무엇뭇까지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 뒤따라서 나오는 슈 이거는 태양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너는 나를 그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 여기서 그는 바타의 아내를 뺏어간 그 파라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왜냐하면 그가 좋은 일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쯤에 있는 내 캣트 이거는 그냥 어떤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가 너에게 금과 은을 올려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단어는 은을 뜻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금을 뜻합니다 올려준다는 거는 그만큼 형을 대우해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왜 대우를 해주냐면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파라오에게 데려갔기 때문이다 굉장히 아름답게 생기는 황소를 파라오한테 바치니까 그 파라오가 감사의 의미로 형 아누비스에게 금과 은을 내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있는 비아이트 이거는 놀라움, 기적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온 나라에서 칭송 받을 것이다 다 나왔던 단어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너는 너의 마을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떡밥을 다 회수를 했고요 아직 못 끝낸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동생 바타가 이렇게 떡밥을 뿌려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페이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15페이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